지난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당시 장수의 마을 두 곳에서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주도하거나 실행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과 마을 주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앞서 주민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4,800여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최훈식 후보 측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조달한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.